들어 봐. 잡았어. 그냥 놔. 치기가 떨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잡고 치는 게 아니고 떨어지지. 그럼 여기서 이것만 잡어. 여기서 잡어. 자, 볼을 여기서 맞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되면은 여기서 잡어. 여기서 잡지 말고 여기서 잡어. 라켓을요? 힘 빼고 있다가. 자, 그대로 잡아. 그대로 잡아. 방금같이 치러. 자, 잡아. 힘 빼고 잡아. 또. 뒤에서 나오다가 잡아요. 그치. 나오다가 가볍게 잡아야 돼. 어떻게 나간다. 나오다가. 나오다가 어디서 잡으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낙게 들어가 안 들어가. 낙게 확 들어가잖아요. 근데 평상시대로 해 봐. 먼저 잡아. 자, 먼저 잡아. 이렇게 되지. 자, 좀 전에 했던 것 같지. 가볍게 돼. 힘 빼고. 그치. 이게 낫지. 그치. 그러면은 뺐다가 살짝 더 가볍게. 막기잖아. 또. 힘들어 가니까. 뒤에서. 뒤에서부터 나와야 돼. 뒤로 뺐다가. 나오다가. 볼이 맞는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버리면 밀려. 여기서 잡아야지. 나올 때 도중에 잡아야지. 자, 힘 빼고 낙게부터 밀어. 자, 힘 빼. 또 어깨잖아. 힘 빼. 또 또. 자, 스윙이 없어 스윙. 뒤에서부터 스윙 만들어야 돼. 뒤에서부터 힘 주지 말고 자, 천천히 나올 거야. 천천히 나오면서. 스윙이 나와야지. 접었다가 나가야지 접었다가. 팔 접었다가. 왜? 팔 접었다가. 왜? 그러니까 스윙을 항상 그리러 가지고 만들어 내야 돼. 본인만의 스윙을 만들어줘야지. 지금처럼. 힘 빼고. 자, 그대로 나올 거야. 나오던 거야. 왜? 나올 거야. 왜? 나오면서 스윙이 들어가는데 먼저 치고 막 잡으려고만 하잖아. 자, 지금처럼. 더. 네, 나켓. 헤드가. 토. 더. 엄지 대지 말아봐. 엄지 대지 말아봐. 검지 올려. 더. 나켓 지가 떨어질 거야. 네, 가볍게 떨쳐봐. 왜? 더. 잡지 떨쳐봐. 네, 지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켓만 움직여주면 지가 가서 나켓 때려줘야 되는데 잡으니까 자꾸 밀어지는 거야. 힘. 둘. 더 가볍게. 힘 빼. 더. 차원적인. 차원적인. 왜? 힘 더 빼봐. 또 뒤에 스윙 안 한다? 왜? 뒤에 스윙을 항상 만들어야 했잖아. 백스윙을 만들어주라 했잖아. 백스윙 만들고. 왜? 더. 힘 빼고. 더. 자, 나와야지. 거지. 힘 빼고 있다가. 좋아. 힘 빼고. 거지. 세게 때릴 것도 없어. 이게 더 빠르잖아. 둘.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잡는다 봐. 여기서. 역까지 갔을 때. 역까지 넘어간다. 여기서 잡아야 돼. 그렇지? 그래야 나켓을 확 치고 들어와. 근데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봐.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또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 뒤에 신이 지금 내려가 있잖아. 뒤로 빼야지. 뺐다가. 네. 뺐다가. 네. 뺐다가. 네. 뺐다가. 네. 뺐서. 차분하게 해도 돼. 네. 처음부터 해 봐봐. 끝까지 보고 해 봐봐. 네. 네. 네가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 봐. 네. 네. 그지? 네. 그지. 네가 원하는 위치가 있어.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 저. 뒤로 뺐다가. 네. 네. 시가 오잖아. 딱 잡은 순간 시가 퉁 튕겨 올라오잖아. 근데. 굳이. 기본적인 스윙을 그려주고. 나중에. 기본적인 볼 좀 주세요. 여기서 스윙을 뒤에서부터 그려. 지금. 그려서. 뒤에서부터. 아. 뒤에서부터. 그려서. 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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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그려. 아. 이런거 맞겠다. 그냥. 그냥. 편하게. 툭.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런 스윙을 하시면 빠져나오는 시기가 더 강해. 잡는 순간 빠져나와 버린다고. 그런데. 누른다고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스윙이 되는데. 이 스윙을 하려면은. 힘들잖아. 처음에. 코치들이 제 부분을 가르쳐준 것이. 푸시테리랑 다 1을 가르쳐줘요.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은. 1을 가르쳐야 돼. 1. 여기서부터. 3. 4. 5 6 7 8 9 10... 여기가. 그런데. 10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1 부터 9는 다 잘라버리기 10만 가르쳐줘요. 1부터 9까지 다 가르쳐주고. 10은 안 가르吸해도 돼. 그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맞춰줘도 되잖아 뒤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를 정확히 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인들이 된다 그럼 잘라 버려도 돼 10만 써도 돼 그럼 10만 쓰면 어떻게 될까 10만 써도 되겠지 근데 이게 안 되는데 10 이렇게 준단 말이야 낮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쳐 그게 잘까봐 겁내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낮이면 그냥 더 가볍게 던져 더 가볍게 던지면 낮게 더 빠르게 들어가 가볍게 던질거야 낮게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고 그대로 들고 있어봐 힘 빼고 힘 빼고 네 힘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민재 너같은 경우 뒤에 스윙을 약간만 잘라도 상관없어 기본적인 스윙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윙을 알기 때문에 더 힘을 쓰려면 한 번 정도 빼봐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빨라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면 안 돼 또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 나켓의 헤드가 빨라지니까 헤드가 빨라지면 빨라지면 골아받겠지 네 그걸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볼의 넘낮이에 따라서 헤드가 속도를 조절해야지 더 힘 빼고 힘 빼고 더 헤드 콱 물려 헤드 천천히 더 가볍게 손을 떼다가 지금도 빨라 힘 빼고 나켓만 톡 그거 좀 더 빨리 더 늦었어 더 헤드야 손을 놔줘야지 손을 놔줘야지 놔줬다가 더 더 가볍게 더 그렇지 더 좀 더 꼬라 바꾸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라진다 소리야 이게 빨라진다 소리야 여기서 그냥 여기서 톡 가면 되는데 이걸 빨리 가면 꼬라 박잖아 그러니까 볼 보고 그냥 톡 놔줘도 돼 그러니까 아주 낮게 뛰었을 때는 그냥 놔 더 놀 거야 그냥 놔 버릴 거야 놔줄 거야 눌러주면 놔줄 거야 그냥 편하게 놔줘 그러니까 낮게 뛰면 더 힘을 풀어야 돼 네 힘쓰지마 힘쓰지마 낮게만 살짝 살짝 네 거기서 힘써 봐 어떻게 되는 거야 퍼 사람들이 거꾸로 간다니까 낮으면 힘을 쓰려고 하고 높으면 힘을 빼려고 하는데 반대요 반대 높으면 힘써도 돼 높으면 힘써도 돼 근데 낮아 그럼 힘 풀어 더 더 풀어 네 힘 풀어 봐 뒤로 스윙 네 힘 풀어 속도 조절하면 그렇지 똑같은 스윙을 낮은 볼이 낮아 있어 그걸 갖다가 팀골룹출록을 하면 어깨 힘들어 하니까 끌려 내려가 버린다 소리야 스윙 자체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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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